자, 그럼 이어 21번부터 40번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21번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정세태의 풍자 이 내용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저도는 후기 때의 소설들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시대 배경만 하고 푸세요. 그렇죠? 네. 자, 먼저 기억의 옹고집전. 여러분, 판소리 계열 소설이겠지? 그렇죠? 이거 기억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설공찬전의 형태. 가끔 보다 보면 이 설공찬전에 대해서 최초의 국문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설공찬전은 한문분이었어요. 1996년도에 국문 필사분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설공찬전은 조선 전기로 가야 됩니다. 다음, 국선생전은 이건 어때요? 이건 그렇죠. 우리 가전체문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술을 의논했었던. 자, 이 작품의 형태는 고려태 작품이고요. 바로 그래서 저는 후기 때의 어떤 인정세태 풍자했을 때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그냥 시대 배경을 갖고 풀어도 충분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ㄱ, ㄹ이죠? 자, 다음에 22번은 이제는 서적 그랬는데 넓게 본다면 이 부분의 형태는 고려때 폐관문학이 있죠? 네, 그래서 원래 폐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나라 때의 벼슬이었는데 그래서 한간에 떠 돌아다니는 설화를 체력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창작 의도를 평가를 제시했던 형태가 바로 폐관문학이죠. 물론 왕의 정치 참고 자료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만 문학사적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설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설화만을 체력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떠도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는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자, 일단 설화를 모은 책이다. 그래서 신라때, 그래서 이 왜냐면요. 자, 최치원, 박인양, 김천명, 뭐 이 편찬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라때 그랬으니까 최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완을 했겠죠. 그리고 이 폐관문학이 나왔던 것이 고리시대의 모습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서는 박인양의 수의전 이렇게 부른 것이죠. 자, 물론 수의전이 답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수의전 자체는 지금 부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국유사라든지 해동고승전이라든지 피론잡기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책 등에 나누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록된 작품 중에서는 시마요탑, 수삭상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2편 정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나머지에서는 그러니까 삼대목이라든지 삼국유사 이런 것은 잘 알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태평광기라고 하는 이 작품의 형태도 역시 소라집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묶고자 했던 것이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중국 겁니다. 태평광기는. 그리고 우리 삼대목은 뭐였습니까? 부전향가집이었잖아요. 그렇죠? AD888년, 진성영왕 2년 각간이온과 대구화상이 편찬했다고 하는 부전향가집이었고요. 삼국유사는 잘 알겠고 이러들이. 그래서 폐관문학에서 박인양 그랬으니까 수이전, 작가하고 작품 제목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3번 갑니다. 자, 작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잠깐 봐봐요. 성리학의 성적론에 대하여 정과 그 다음에 기 그랬을 때 주로 기보다는 정의주경하다. 내용 알겠어요? 패스. 소설적 형이 나타나는 인물 전기를 여럿이 창작을 했다. 그렇죠? 잘 모르겠죠. 누군지. 그렇다면 여기 성수시와 학산초당 그래서 한시 비평서였고요. 또 하나가 호민론, 유재론 우리의 한문수필 기억나세요? 그리고 호민론, 유재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해서 지었던 작품이 뭐야? 그게 홍길동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내용을 이해하려고 마시고 간략하게 뭡니까? 그 사람의 대표적인 문집이라든지 그렇죠? 작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쉽습니다. 교사는 허균이었습니다. 다음, 가전체 소설의 작품하고 그 다음에 소재, 왜냐하면 우리 가전이라는 게 뭐예요?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기의 열전의 형식을 흉내낸 글이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물을 의인화했다면 그만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목적. 그래서 만약에 목적을 물었다면 개세, 개세, 징인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작가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깊게 하지는 마시고 작가, 그 다음에 작품 제목, 은호한 대상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선 국순이 뭐예요? 한자로 술! 틀렸죠? 국화가 아니고요. 그래서 임춘의 작품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순전과 그 다음에 공방. 겉은 똥그랗고 가운데는 네모가 졌습니다. 자, 여기는 술이었고요. 그래서 이 국자가 들어가면 전부 술이에요. 술하게 되면은 임춘의 국순전과 그 다음에 이규보의 국선생전이 술을 의인화했던 작품이고요. 다음에 공방전 했을 때는 종이가 아니라 뭡니까? 자, 이것은 엽전. 바로 돈이었습니다. 자, 임춘 작품이었고요. 다음에 정시자전. 자, 석신영압의 작품인데 뭔가 시중을 들자. 시중을 들어. 그지요? 이건 자, 지팡이였습니다. 석신영압의 작품이었고요. 다음에 창강사자 현무전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사신도를 보게 되면은 북쪽을 상징하는 북속을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현무. 현무 무슨 모양인데? 고북이. 됐지? 그래서 연상을 좀 하시면 쉽게 생각할 때요. 자, 그래서 원래 임춘의 작품이 둘, 이규비의 작품이 둘인데 임춘의 다시 술, 국순전, 돈, 엽전, 공방전 또 이규비호는 술, 국선생전 그리고 거북이의 창강사자 현부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한 대상이었고요. 다음, 25번입니다. 자, 우리 민요의 민요의 민요가 나왔네. 지수전 후기 때 그래서 주요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민요 형태도 크게 보게 되면은 기능요가 있고 그죠? 비기능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기능요 부분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노동요, 의식요, 그렇죠? 유희요 이런 개념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노동적 기능 노동요 개념이죠. 의식적 기능, 의식요죠. 유희적 기능, 유희요죠. 그래서 이 민요의 형태에서 이 부분이 기능요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민요 자체의 개몽적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몽적 기능을 갖는 주로 노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신문학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학기에 창가가사라든지 그죠? 신체시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보면 될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민요 했을 때 유흥하고 좀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문학개론 같은 경우도 가끔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민요의 형태를 뭘로 본다? 의식요하고 기능요하고 비기능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노동요, 의식요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민요를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민담의 기능 자, 민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보게 되면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설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설화 형태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은 자,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민담 그중에서도 민담의 모습이고 이 설화의 공문학적 가치로 보면은 후대에 소설문학의 근원이 되는 근원 설화 형태가 많이 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주로 민담 계열이 가장 창작성이 강하게 됩니다. 자, 우선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주인공은 대개 일상적인 인간이다. 신화라면 주로 이제 영웅적 인물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어, 그런데 나머지하고 다 빼더라도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시간 공간 구체적 증거물이 반드시 된다. 뭐가요? 전설 전설이고요. 기억나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내리터가 이 전설은 어느 어느 고장 어느 뭐 바위 나무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물의 제시 꼭 민담 아니 전설 하나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신성성이라든지 신성성이 중시되는 것은 신화고 진실성이 중시되는 것은 네, 전설입니다. 하지만 얘들은 뭐예요? 바로 흥미성입니다. 흥미군이기 때문에 네, 하나만 기억하시면 정리할 것 같아요. 자, 보너스 문제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27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문학에서 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의 형태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시대다 라고 묻는데 역시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다 암기를 하면 좋을 텐데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면은 자, 이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그래서 이 작가가 주로 어느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김춘수 하게 되면은 우리 전후문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전쟁,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네, 네, 주로 등장했던 그래서 꽃이라든지 꽃을 위한 소시니까 넓게 본다면 이건 1950년대라고 보면 돼요. 정확히 이제 보면은 55년이던가요? 어, 기억나는데 자, 다음에 유치환의 깃발을 그랬습니다. 그럼 유치환 그랬을 때 무슨 파였었어요? 생명파잖아요. 어, 그래서 유치환과 서경주를 생명파라고 하고 이 생명파가 나왔던 것이 1936년도거든요. 36년 물론 이제 서경주의 형태는 서경주하고 그 다음에 유치환의 형태가 같은 작품적 경향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 그리고 또 발표됐던 지문도 달랐겠고요. 하지만 자, 몇 년대? 그러니까 30년대 중반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요안의 불놀이는 알겠잖아요. 그죠? 우리 최초의 현대자유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요안의 형태는 1919년 2월 8일 김동인과 더불어서 최초의 동인지에 섰던 그죠? 네, 창조동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창간호에 불놀이가 발표되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김지아의 탄앗목마름 이 김지아의 형태는 몇 년대입니까? 197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이 언제 발표됐다 물론 이제 해설할 때는 제가 몇 년도 어디에 발표됐다 했지만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 그죠? 그러면 모르더라도 일단은 틀리더라도 어떻게 돼요? 디귿은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니은이나 닐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이 기억 속에서도 유치완이 앞에 나오지 김지아가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이제 판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던 전기까지는 문학의 양식에서 없었던 그러니까 민중의 종합예술로서 정착했던 것이 판소리하고 민속과 감형극이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우선 남부지역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판소리를 보게 되면 이 전라도 지역을 서사무가에서 서사무가에서 발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소리 형태도 어느 지역 어느 특성해가지고 전라도 지역의 모습도 보면 옛날 영화 기억나죠? 서편제 서편제가 있고 동편제가 있습니다 서편제는 남부지역 전라도 지역에서도 주로 지금처럼 남도쪽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주로 여성적이고 이런 모습이 많고 전라북도쪽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남성적인 그래서 그건 동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민중의 종합예술로서 정착을 했다가 판소리 형태가 점차적으로 양반 관료층에서 상유를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충청 경기 이 지역을 중고제라라는 이렇게 용어를 쓰긴 합니다마는 여하튼 남부지역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판의 형태로 판소리 그랬으니까 다수가 모여 어떤 일을 벌이는 곳 하는 것이 바로 판이거든요 개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신재요는 판소리 광대를 적극적으로 후영을 했고 그죠 특히 여성명창의 형태를 육성했던 그 바로 그 인물이 신재요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성명창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나온 게 누구예요 그래서 진체선이라든지 허금파라든지 초등 후기 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신재요하게 되면 우리가 판소리의 형성기가 보통 숙종 말에서 영조초 그러니까 18세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가 그 형성기 정착기인데 그 12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판소리의 극성기를 구가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신재요입니다 그래서 신재요는 12마당을 딱 반 6마당의 형태로 개작 정리했던 인물이 바로 신재요였습니다 신재요 6마당이면 기억나세요 지금 판소리 현전 5마당이 있잖아요 불러볼래요 춘향가 심천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물론 이 중에서도 적벽가 형태는 좀 이질적이 합니다마는 그죠 거기에 변강세 타령까지가 바로 신재요 6마당이고요 그 변강세 타령이 없어지고 지금 5마당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을 보게 되면 지금 판소리의 그죠 쇠퇴기 암흑기 형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대에 기생들이 판소리를 배척함으로써 암흑기를 가져왔다 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본다면 국내부의 협률사 최초에 국립극장이었던 협률사 그다음에 1908년에 실제 민간극장인 원각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판소리는 1인창이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 형태가 이제는 여러 사람으로 여러 사람으로 배역을 등장해가지고 바로 창극 있죠 직접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창극의 용성 때문이었습니다 쇠퇴는 그러다가 10년대가 오게 되면 창극조차도 없어져버려요 바로 일본식의 신파극의 형태가 들어오고 신파극이 융성되면서 판소리는 암흑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지 기생들이 판소리를 배척함으로써 암흑기를 맞았다 이것은 판소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자 이제 작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조선총독부에 원래 이 사람은 그래요 건축기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지병으로 이제 그만 두게 되는데 지병도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건축감독관 있잖아요 일본 알력도 있겠고요 자 누굴까요 건축기사 병 자 신문에 연재한 작품이 너무 난해해가지고 남자 독자들이 그 신문을 안 보겠다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는 이런 것이다 소설은 이런 것이다 했는데 너무 이상해 감자 봤어 이제? 이상해 어 물론 이 양반 본명은 김 해경이었습니다 김해경이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필명으로 이상이란 필명을 썼는데 말 그대로 작품 자체가 기존과는 아주 다르죠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되면 자 초현실주의 기억하세요 어 그래서 초현실주의 그랬을 때 우리 기법 두 가지만 그러니까 시적의 형태에서는 자동기술법 소설의 모습에서는 의식의 흐름 심리주의 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넓게 본다면 네 모더니즘 네 게르 작가였고요 또 1934년에 그러니까 이 구인회가 9명이 모여서 만든 그죠? 독서 그 동호회인데 순수문학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명인데 33년에 있었던 9명하고 34년에 교체로 되거든요 5명이 그때 김유정과 마찬가지로 구인의 매매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몰라도 자의식 초현실주의 보면 되겠습니까? 네 바로 이상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되면 초현실주의 그리고 시에서는 오감도라든지 거울이라든지 그래서 또 소설에서는요 특히 잘하는 날개 지주의 시 이런 작품들 말입니다 백석 시인하게 되면 30년대 후반 그래서 민족적 사실주의다 라고 표현하는 작가인데 우리 백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하는 작품 있잖아요 여승이라든지 그죠? 다음에 자 임화는 우리 신경파 작가죠 그죠? 20년대 물론 이제 해방 이후에 좌우위 대립에 있었을 때 좌익 쪽으로 또 나온 사람이 임화의 모습인데 특히 여러분 신기양파 그죠? 우리오빠와 하루 보는 내거리 자 그 다음에 시문의 형태는 우리 상록수지였던 그죠? 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의 모습 그 특징만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간단히 풀어내려 다음 30번은 자 이제 다음 문학관을 주장한 사람은 그랬어요 자 이 문학관 이광수가 원래 이제 문학이란 이런 것이다 문학이란 뭐냐 그래서 신문에다가 문학이란 무엇이요 문학이란 하오라는 논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얘기에요 그래서 12가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다 빼고요 한문으로 된 옛 문학을 우리 문학에서 없애자 어 그래서 순수 우리 한국 문학의 범주 자체를 갖다가 순수한 국문의 형태만 쓰자 그래서 국문 형태를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 이광수였습니다 다음에 서양의 용어를 문학이라고 처음 번역한 사람이 바로 이광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봐요 그죠 그리고 도덕과 종교의 보조물이 아니라 문학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는 맞아요 하지만 1900년대와 1910년대 문학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당신은 실제 어떻게 돼요 그죠 어 바로 계몽을 위한 보조수산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동인이 반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학은 계몽을 위한 목적수단이 아니라 문학 자체의 순수성을 제시했던 것이 또 김동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대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1910년대의 최남선 이광수의 2인문단시대와 1920년대를 열게 되었던 김동인 주요한의 창조파들어 이런 모습의 순수성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광수에 대한 얘기를 보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 최남선과 이광수 하게 되면 10년대 2인문단시대의 모습이 되겠고 최남선 나왔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해외계사 소녀 신체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정지용 형태는 정지용과 김진이 맞게 되면 주지파 30년대 모던이즘 계열이고 물론 정지용 형태는 시문학파도 있다가 그렇죠 네 그 다음 모던이즘 계열 그 다음 또한 어디 나오냐면 1939년에 일제강점기에서 잡지 중에 가장 늦게 나타난 잡지가 있어요 39년 문장지 말입니다 문장에서 청록파를 추천했던 그 장본인도 바로 정지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용의 작품 김기름의 작품 대표적인 작품도 좀 암기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31번은 또 시기가 또 나왔잖아 봐요 그래서 가장 이른 시기하고 가장 늦은 시기 문화사적 사건을 이렇게 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선 문의 동인지 우리가 폐어 백조 그리고 창조 몇 년대입니까 20년대 그렇죠 그래서 이 폐어 형태가 1920년이고요 백조 형태가 1922년이고요 그리고 창조는 물론 19년입니다만 그래서 창조 폐어 백조를 20년대 3대 동인지라고 하죠 그리고 폐어와 백조 사이에서 21년에 최초의 시 전문 잡지였었던 장미촌도 이때 등장했다 동인지의 모습이니까 이건 20년 초반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 애국과 계몽을 위한 경부 철도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르를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당체남편의 경부 철도가는 물론 1908년에 나왔던 작품인데요 다음에 청록파야 청록집이 가능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록파를 보통 우리가 이제 뒤에 또 한번 나올텐데요 자연파라고 그래요 자연파 그래서 문장의 잡지를 통해서 추천 증단했던 자연파 세 분이 누굽니까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그러다가 해방 직후에 1946년이 되거든요 바로 이 3인의 공동시집이었던 청록집이 가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파라는 말보다는 이 잡지 공동시집의 이름을 따가지고 창록파라고 알려진 바로 그 작가들이죠 자 그 다음에 문화극 현실 참여를 해서 순수와 참여의 논쟁이 일어났다 이건 1960년대에요 그래서 60년대 하게 되면 특히 김수영과 이의령 씨죠 그래서 순수 참여의 논쟁의 모습이 이론적 전개가 60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4.19 5.16 이후에 오히려 현실 참여적 작품들이 속속 나오면서 이게 심화가 됐던 것은 70년대였습니다 그럼 여하튼 간에 가장 이른 시기니까 자 여기는 자 니은 형태는 뭐가 돼야 돼 1900년대 또는 1910년대 정부 철도가 나왔으니까 1900년대로 봅시다 1900년대 자 여기는 뭐니까 1920년대 자 디그스 형태는 46년이니까 그죠 1940년대 1960년대 이렇게 해서 큰 흐름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 32번 형태는 자 이 작품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누가 썼냐 그죠 어 그리고 그 작가가 누구냐 자 결론 못한다면 자 이 작품 제목은요 네 산유화였습니다 자 작가는요 물론 이 소월의 형태도 여러분들 본명이 아닙니다 소월호입니다 소월 김정식인데 본명은요 자 그러면 작가부터 보세요 자 빼앗긴 드래도 봉로는가 이상하죠 아닙니다 해계서 소년에게 최초의 신채시 최남선이죠 다음 엄마의 누나야 이거겠죠 그래서 엄마의 누나라든지 이러면 잘하는 작품들 초혼 뭐 진달래꽃 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초혼은 가는 길이라든지 못 잊어라든지 그쵸 또 금단디라든지 이런 작품들 자 모라니피기까지는 자 우리 시문학파에 썼던 김영남 네 자 이것은 이 작품을 읽어놓고 이 작품이 지금 다른 작가 자 이렇게 여기에 물론 뭐 다른 시를 둘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독학사 문제에서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작가하고 작품 제목들 대표작들 잘 암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3번입니다 작품 또 나왔죠 네 바로 이 작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음 2022년 23년 여러분들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올해 24년 문제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이 지문형 문제가 독해 지문형 문제가 가끔 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직접 묻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아까처럼 작품을 해놓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묻는데 이건 작품을 직접 물어버렸습니다 네 자 우리 1908년 최남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문외월간 종합지가 바로 소녀이란 잡지겠죠 네 여기에 발표했던 최초의 신채시 그죠 작품 제목 핵에서 소녀에게입니다 네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어때요 금방 여러분들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 그러니까 몰라도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도 말입니다 보세요 문학사 문학사상 최초의 자유시 했을 때 자유시가 뭐였었어요 1919년 창조에 발표했던 주요한의 불놀이잖아요 이 작품은 최초에 뭐였대요 신채시입니다 신채시 그래서 창가가사와 그 다음에 자유시와의 교량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신채시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창가가사의 성형적 율조를 좀 더 탈피하고 현대적 자유시에 가깝긴 합니다만 아직도 외형률적인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었던 그 과도기에 그랬었습니다 자 이 시속에서 나는 해로서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자 딸인다 부순다 문어바린다 하는 색채는 낡은 문물로 신채시 주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 젊은이가 강한 기상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이 문학적 가치 시대배경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이어가겠습니다 작가 물었었죠 인물이네요 근데 작품을 줬으면 여러분들이 자 우선 태서문의 신보 1918년 이죠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태서문의 신보 형태는 우리가 최초의 신문학계 문의 주간지입니다 월간지는 1908년의 소년이었고요 네 이건 주간지고요 여기에 서구의 상징주의 시를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주의 시의 이론이 결국은 서구적 자유시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모방해가지고 보문간다라는 시의 18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작품이 불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구의 시를 갖다가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를 많이 소개했는데 자 바로 오네무도라고 하는 1921년도에 김억이 발표했었던 그죠 우리나라 현대 최초의 번역시집 이거 될까요 오네무도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파래 노래는 1923년에 발표했던 김억의 그죠 바로 현대 최초의 개인 창작 시집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음 자 김억에 대한 문제 듣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35번은 자 개화기의 신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소설도 일반적으로 이제 창작 신소설 개작 신소설 번안 신소설 또 역사 전기 신소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있는데 창작 신소설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인직의 혈애누 1906년이죠 1906년 그래서 만세보에 연재되었었던 최초의 신소설이 바로 혈애누입니다 그리고 1913년에는 혈애누에 신문에 연재가 됐었는데 소편 후편 모란봉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요 근데 연재되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다음에 자 이해조의 자유종 기억나죠 이해조의 자유종 이게 1900 정확한 연대가 맞나요? 10년인가 그렇죠 정말로 10년 자유종 이 자유종의 형태는 특히 우리 신소설 중에서도 토론 형식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가장 강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종도 역시 나중에 이듬해는 판금이 되고 회수관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이 최인훈의 광장 그 다음에 장용황의 요한시집 둘 다 지금 시대 배경을 본다면 한국전쟁 이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굳이 한다면 1955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광장은 새벽이란 잡지 1960년에 1960년에 발표된 작품이 되거든요 지워져버렸네 자 여하튼 간에 이것은 한국전쟁을 둘 다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소설과는 관계가 우리 현대소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인즉의 혈애누하고 이인즉의 자유종 바로 신소설 작품을 물었던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36번입니다 역시 작품을 물었습니다 작품 37년에서 38년 조선일보에 이제 되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다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시집을 간 주인공 그럼 주인공의 이름을 좀 제시했으면 쉽게 나오겠죠 누군지 아겠어요? 초봉이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요 금강 어귀의 군산 미두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물으면 태평천하 레드메이드 인생 누군가요? 아 그렇지 위의 걸 다 모르겠으면 바로 아래쪽에 이 작품을 가지고 채만식이구나 그러면 채만식의 다른 작품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보면 선지가 우회가 보기가 세 개 아니면 네 개 정도 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어떤 잡지라든지 또 그가 참여했었던 어떤 회라든지 이런 얘기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채만식 채만식의 작품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무정은 1917년 이광수 현대 최초의 장편소설 자 토지 했대요 누구 토지 근데 이제 옛날 시대배경에서도 가끔 나왔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음 옛날 우리 드라마 했었죠 그래요 그 때는 완관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만 박정희 선생 작품이었고요 3대학에는 염상석이 작품이고요 그래서 작가 작품 제목만 간단히 전기를 거의 대부분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작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문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 시대배경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7번입니다 자 이제는 작품으로 씁니다 1976년에 발표됐다고 그래요 자 중편소설 안되겠지 이거 같군요 자 그럼 이거 나오네 이제 철거민촌 얘기 나오네요 철거민촌의 한 가족의 이야기다 그래서 도시개발이란 미명 아래 삶의 터전을 잃고 힘없이 죽여갈 수밖에 없었던 그죠 그 도시적 소시민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배경은 바로 산업화 시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작품은 좀 액자식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기억과 현재 사실을 병치하는 기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다 저는 딱 하나만 드렸으면 좋겠네 이거 나왔으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힘없이 죽게 갈 수가 없었던 그 철거민들의 가족 그네들이 사는 주소가 있습니다 나건구 행복동에 삽니다 그게 나건구고 그게 행복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힘없는 그 모습을 그네들은 난장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자 이 사촌이라는 작품은 김정한 씨 작품인데요 일제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아래 동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촌이니까 그래서 어떤 그 수탈당하는 모습을 썼다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들의 창고 이건 이청준 씨의 소설인데 특히 우리 나병 환자들에서 소록도 있잖아요 소록 때 실제 임무를 배경했었다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은기 씨 작품이죠 성남 배경인데 역시 그러니까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 70년대 산업화 이런 개념이라면 3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가지고 나 이래봬도 대학까지 나왔으면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거의 나오는 형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가 나오죠 소설이 나오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희곡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수필도 가끔 작품에 제목을 주는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토막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토막 우리 생명파의 유치원 기억나죠 형제인데요 유치원 형제라고요 자 얘네들은 1931년에 현대 사실주의 희곡을 받아들였던 현계의 연극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게 극예술 연구회죠 그래서 극예술 연구회 동인으로 참여했고요 32년에 토막이라고 하는 희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미를 따진다면 이 토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최초의 최초의 현대극 또는 최초의 사실주의 창작 희곡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실주의 리얼리즘이죠 자 그 다음에 토막이란 것은 그대로 지극한다면 흙으로 지은 운막이란 뜻인데 내용은 바로 일제강점기 농촌과 빈민촌의 피폐한 현실을 폭로했던 작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 보드나무선 독립풍경 빈민가 소 기억나십니까 토막 소 누굴까요 네 역전한 유치완 동생 자 유치진이었습니다 유치진씨도 나중에는 이제 일제 말에 친일파로서 그것도 겪었던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세 사람을 다 보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희곡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박태원 하게 되면 모노리즘 게으른 작가 30년대 대표적인 소설 투표는 할까요 청변풍경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구보가 박태원 호거든요 또한 이효성 형태는 너무 잘하는 작가겠고요 다음에 최서예 최서예라고 나오면요 본명이 학송이에요 서예 최학송인데 역시 신경양파 작가입니다 빈곤 하지만 카프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작가죠 그래서 최서예 하게 되면 탈출기 홍염 그죠 박돌의 죽음 이런 작품을 썼던 신경양파 작가였습니다 자 다음 39번 갑니다 자 이제 수필 작가가 나오네요 참 이런 문제들이 애매모호한데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 그 다음에 작품 수필 제목만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피천득 하게 되면 자 우리 아사쿠이 나온거죠 그죠 인연 그리고 거지 얘기 나온거 있죠 은전 한입 그리고 아마 그 수필의 특성을 제시했던 수필이라고 하는 그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수필은 난이다 학이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수필의 특성을 제시했던 작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윤호영씨 작품이 있죠 네 그래서 달밤이라든지 그죠 또 마고자라든지 네 이런 작품이 있었던 사람이 네 윤호영씨고요 그 다음에 김소은의 자 여러분들 많이 든 것 같은데 그죠 가난한 날의 행복 목근통신 자 그런데 이 방망이를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 이사람 작품이에요 그래서 윤호영씨 작품인데 방망이 이앙하씨 하게 되면 대부분이 자 여러분 알고 있는 작품 이앙하 실로계찬 그렇죠 그래서 실로계찬이라든지 나무 페이터의 산문 네 이런 작품을 써던 사람이 이앙하씨입니다 그래서 작가 작품 이름은 외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자 그리고 우리 24년 독학사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국의 10년대 희곡이라고 썼어요 중국의 10년대 희곡 참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내용보다도 시대배경을 내부렀던 문제였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광수의 작품 중에서 이광수는 소설가로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소설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광수가 이 작품이 1917년이던가요 그래요 그래서 동경 유학생들의 기관지였던 학지광이라는 작품의 잡지에 발표했던 작품이 되고요 다음에 윤백남씨의 국경 아 그렇죠 18년 그러니까 소개 많이 드릴게요 제가 국경 형태는 18년 태선문의 신부서 작가 거기에 발표했던 작품이었고요 다음에 이 조일제의 병자 3인 병신 3이야 그래서 똑똑한 신녀성 아내 3명하고 바보 같은 남편 3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일제라고 안 나왔을 때는 일제 조중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14년이던가 14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최초의 창작 희국이에요 이 작품이요 산막극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상연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강백의 파수꾼 손흥 세대라면 이거 작품 사악한데 1900은 70년대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신체제 독재정권 거기에 대한 현실 비판의 작품을 썼던 그러니까 10년대의 희국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작품이 정확한 연대보다는 이강백 파수꾼 하고 나왔을 때 주로 유신정권 그러니까 1970년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시대배경을 냈던 문제였습니다 됐죠 올해 봤었던 기출을 두강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했는데 어떻습니까 쉽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어사 그 다음에 고전문학 현대문학 이렇게 가지고 이 분포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를 낼 때 보게 되면 이 우리 국어부분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앞쪽에는 국어학 그 다음에 고전문학 현대문학 순서대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작품 자체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의 대부분 문학에서는 뭡니까 특정 장르 작가 시대 내용 그 다음에 국어사 부분은 좀 어려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음운현상이라든지 어문규정 이런 형태들 그리고 가끔 이제 표준어 방언 방언어 특성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를 쭉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해서 시험 보기 풀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4 우리 24년 여러분들 올해 봤었던 독학사 1단계 국어 기출 해설 강의를 마무리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문학기론 남아있잖아요 문학기론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경무였습니다